생방송 인기가요 먼저 인기가요의 새로운 MC를 소개합니다 모든 얘기 가슴에 남아 이젠 다시 추억의 미소만 내게 남겨주네 나의 눈물이 내 뒷모습으로 가득 고여도 나는 너를 떠날 수 없을 것만 같아 사랑이라는 이유로 많은 말들을 엮어가고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남는 지간들을 위해 여러분 인기가요의 새로운 MC 구혜선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혜선입니다 이렇게 인기가요 MC가 돼서 그리고 앤기씨와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야죠 그나저나 구혜선씨의 MC 신곡씨 정말 대단했어요 노래 실력이 장난이 아니던데 오늘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지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인기가요의 새로운 구혜선씨와 함께 MC계의 신화 창조 다시 한번 기대해보며 먼저 이번주 테이크 세븐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